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까나리아 바이오 오늘은 4% 정도 마이너스인데 이제는 거래가 줄고 있죠. 빠진 것도 빠진 건데 어제 그제 이틀 오르고 1400원대 언저리에서 슬슬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직은 속다 날 수는 없지만요 살짝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거래 400만주 평소 거래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거래가 되고 있어요. 슬슬 나올 물량 다 나왔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옆으로 누워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기존에 제가 중장기 방에서 까나리아 바이오를 제가 매수를 했던 건 아닌데요. 신호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때부터 계속 방에 계신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셨어요. 이거 들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죠. 많이 보던 종목이 아니라서 근데 특이한 모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추세를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대량거래가 터졌다 빠졌어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호를 드렸습니다. 언제냐면은 신호를 드렸던 시점이 물론 매도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12월 14일입니다. 까나리아 바이오. 전량 매도죠? 갖고 계신 물량 전부 다 매도하라고 그랬어요. 뭐 가격이 제가 얼만지 확인이 안 됐는데 제가 사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일단 팔고 나왔습니다. 자 차트적인 부분에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여기서 팔았어요. 자 추세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급등이 나왔다. 그날 보시면은요. 12월 달에 거래가 이틀에 걸쳐서 2,500만 주인가요? 터집니다. 이 날이죠. 상당히 특이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신호를 드렸습니다. 뭐 일단 정리하고 나오긴 했는데 제가 조만간요. 이거를 최초로 박민수가 매수신호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중장기방 입장하신 분들은 아마 받을 수 있을 건데 조만간 나갈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집중해 주시고요. 영상은 모두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중장기방 얘기는 나중에 또 따로 할 건데요. 자 처음에 까나리아 바이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세 번째 차트 자 대응 전략이죠. 네 번째는 박민수가 리포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종목 찾는 게 굉장히 힘드시죠? 주식하시면서. 그죠? 타점도 힘들고 이 리포트 안에 올해 여러분 매매하실 종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목 찾을 필요 더 이상 없어요. 나중에 영상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고 리포트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진행해 볼게요. 홈페이지를 보시면 다쳐서 열렸다 하는데 오늘도 열렸습니다. 보니까 오베리안 캔서가 나오죠? 자 난수암 치료제 올해 거부만 얘기했죠. 나왔던 이슈를 보면은 처음에 곤매도가 줄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주가 상장이 되어 100원만이죠. 12전화 물량이고 그 다음에 난수암 치료제 중단 권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결정타였죠.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게 나왔냐면은 자 OT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최대 주주가 상패 얘기가 나왔습니다. 온갖 악재가 다 나오죠. 지금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카나리아 바이어 정말 논란이 많은 주식인데 자 첫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슈 중에 나온 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공매도 중단 얘기 나왔죠? 아 공매도 감소 두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자 CB가 상장됐어요. 105만주 세 번째 홈페이지가 막혔죠. 막혔다 풀렸다 반품하고 있으면 네 번째는 뭡니까? 자 중단 권고 다섯 번째 뭡니까? 최대 주주 상패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하나 빼고 다 나쁜 얘기예요. 그죠? CB 상장하는 것도 그렇고 홈페이지가 열렸던 닫혔다는 것도 그렇고 임상 중단 권고 이게 결정타였죠. 그 다음에 최대 주주가 OTC 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된다. 자 다섯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계속 이런 이슈를 계속 터뜨리고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한테 기존의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 아니면 반도체 종목하고 다른 게 뭐죠? 여기 섹터들은요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딜임이 얼마 나왔다더라 자동차가 맺다 팔렸대더라 2차전지가 매출이 얼마다 이거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건 임상이 진행 중인 것들입니다. 신약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숫자보다는 임상 중인 게니까 심리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고 이걸 세력들이 역용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바이오 종목들 첫 번째 뭐죠? 숫자가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심리적인 영향이 커요. 이걸 세력들이 역용하게 됩니다. 임상이 진행 중인 게 많죠? 두 번째 임상이란 거 일상부터 삼상까지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 동물실험에서 사람실험까지 이게 성공해서 약으로 나오는 비율 퍼센티지 0.01%입니다. 만개 준 게 한 개예요. 그래서 초기에 바이오 기업들이 자 R&D 투자를 해야 되죠? 고급인력 써야 되죠? 장비나 일체 이런 거 사야 됩니다. 임상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여러분 재무 구조도 안 좋고 실적이 안 좋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기술특례 상장이란 걸 하잖아요. 돈이 들어가는데 나오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끝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 이상이나 이런 데서 멈춰요. 왜? 추가로 들어갈 돈이 없으니까 결과는 안 나왔고 돈이 들어오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포기하나요? 아닙니다. 글로벌 빅파마 메이저에 넘기게 됩니다. 판권을 그래서 이 친구들은 돈이 많으니까 실험을 해서 성공하잖아요? 약이 나온다? 매출의 5에서 10%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임상이 성공한 다음에 주가가 더 못 가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실제로 돈이 별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투입한 비용에 비해서 인풋은 많이 들어가는데 나오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바이오 심지어 영향이 크다. 왜? 수치가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임상이 이슈가 된다. 두 번째 임상 성공 확률은 약까지 나오는데 0.01%밖에 안 된다. 쉽게 끝내지도 못하고 끝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판권을 넘기는 경우에 메이저 제약세들한테 매출의 5에서 10%를 받게 된다. 근데 이 까나리아 바이오에서 난수암 치료죠. 오베리안 캔슬을 치료하는 이 오레고범암 있죠? 얘는 지금 3상까지 다 왔습니다. 이 턱만 넘으면 이건 100%짜리예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얘는 임상이 성공한 다음에 그 전에도 오르겠지만 더 많이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기존에 들어왔던 구세력들이나 개인들 다 털고 갑니다. 무조건. 그레이지 가볍게 멀리 갈 거 아닙니까? 내 돈 들어서 기다렸는데 임상 성공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바로 뭐 뚝딱 하고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회비용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다 털고 갑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 오베리안 캔서 오레고보만 있죠? 난수암뿐만 아니라 여기도 나오죠. 팬크리틱 캔서 최장암이나 다른 암에도 적용이 됩니다. 파이프라인이 여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돈이 굉장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팬크리틱 캔서 최장암은 굉장히 치사율이 높아요. 여러분 아시죠? 어마어마한 돈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차트 볼게요. 자 차트 설명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이상급등이 나왔다 그랬죠.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제가 여기서 타점을 잡아서 매도를 했는데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근데 여기서 거래가 많이 터지고 있죠? 자 주목 보시면 이런 차트를요 개인들이 많으면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건 장담할게요. 모양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올라가다 부딪히고 빠지고 기다가 올라가다 빠지고 기다가 빠지고 두 번 반복했습니다. 여기서 다 걸렸잖아요. 개인들 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잡았다가 더 털리게 됐어요. 여기서 이 구간에서 전부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지지선을 깨버렸잖아요. 이렇게 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원룸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마찬가지죠? 이런 모양을 절대로 못 만듭니다. 세력들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모양이에요. M자형 모양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구간을 깨버렸어요. 지금 여기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세력들이 매집한 기간이 꽤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단순하게 보더라도 2020년 3, 4년 됐어요. 그리고 올라간 건 얼마 올랐습니까? 여기서 7배에서 8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3, 4년 정도 매집을 했는데 이렇게 매집해서 이 정도 상승으로 끝낼까요? 천만에 바이오 3, 4만 남았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100%짜리라고 했어요. 매출액 다 먹는 거라고 그다음에 오레고보화 말기 이게 난수함 뿐만 아니라 최장함까지도 파이프란이 있습니다. 완전히 잭팟이 터지는 거예요. 절대 여기서 안 끝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이오 정보 매집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은 상응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13배 이렇게 띄울 겁니다. 이 거래량을 보세요. 여러분 기간이랑 그리고 이슈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3상 남았어요. 5에서 10% 먹는 게임이 아니고 100% 먹는 게임이고 파이프라인이 난수함 말고 최장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치사율이 가장 높다는 자 여기서 보면요. 이 친구들이 주포 같은데 얘네도 굉장히 세게 들어왔거든요. 과거에 들어왔던 구세력들이나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개미들 개인 투자자 다 털고 갑니다. 무조건 어떻게 턵니까? 주로 공포로 털죠. 물론 희망을 주기도 하고 자 아까 나왔던 뉴스들 뭡니까? 정리해보면 공매도 줄었다는 거 좋은 뉴스죠. 두 번째 CB 상장한 거 105만주 이건 안 좋은 뉴스 세 번째 홈페이지가 열렸다 닫혔다 하죠? 이것도 안 좋죠. 네 번째 최대 투수 상장 폐지 다섯 번째 뭡니까? 올해가 보면 중단 공고 나왔어요. 유관기관에서 정신 없습니다. 지금 털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바이오 종목들은 숫자가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임상이 진행 중인 것들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당하는 거예요. 심리적 이 심리를 세력들이 역용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바이오 종목 참 좋아하시잖아요. 급등 나오기 때문에 근데 다 못 먹는 이유? 이런 걸 세력 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이오 세력 기법 다른 종목이랑 다르다 그랬잖아요. 제가 박민수가 PB점에서 한 20년 정도 있었어요. 강남 쪽에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들 외국계 증권사 이분들 제 인맥입니다. 이분들이 펀드매니저 공모 사모펀드매니저도 수천억을 관리합니다. 말 그대로 세력이에요. 이 친구들한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바이오 애널리스트도 있었고 제약 애널리스트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패턴 분석을 좀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 매물을 관리하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심지어는 심리적 분석까지 해야 됩니다. 영상에서 이걸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분석하는 방법을 그래서 제가 차트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리포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카네리아 바이오 오래거부마 인상유시 대응 전략 자료 자 여기 보시면 종목 대응 기초교육 있죠. 여기에 바이오 종목 세력기법을 제가 넣어놨어요. 이건 다른 바이오 종목이 다 적용됩니다. 거기에 따로 전략을 짠 거고 이게 제가 보니까요. 지금 현재 모양이 조만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카네리아 바이오가 제가 매도한 시점에 6,500원 때인데 지금 5,000원이 빠진 거잖아요. 거기서 80% 하락한 거예요. 그죠? 지금 변동성이 확대될 때가 됐어요. 미리미리 자료 챙기셔야 됩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카네리아 하고 R로 보내주세요. 리포트 그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미리 자료 챙겨두시고 이슈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이거 임박했어요. 제가 보기엔 이참에서 신호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중장기방에서 자료 미리미리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 당연히 주가가 최급락이 나왔으니까 완전히 엄청나게 빠진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불안하지 마시라고 실시간 대영방 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슈도 이렇게 띄워드리고 카네리아 바이오 매매사인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입장하시면 제가 박민수가 발굴한 중장기 종목 3개 정도 드립니다. 100에서 500% 짜리 종목 기간은 6개월이네. 물론 이거 바이오 종목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주 혼나실 것 혼나신 것 같아서 바이오 종목 아닌 것도 좋은 게 종목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입장하는 방법은 카네리아하고 티미다. 텔레그램. 제가 500명한테 그 입장니까 보내드릴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물리셔 있잖아요. 여기 종목에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을 먼저 드릴 거예요. 입장하셔서 종목 먼저 받으시고 매수신호 여러 번 안 나갑니다. 나중에 카네리아 바이오는 이슈 터지면 그때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실시간 방 텔레그램 방 만들었고 먼저 입장하시면 중장기 종목 3개 드립니다. 자 대박나는 종목이 있습니다. 손실난 거 메꾸셔야죠. 자 그리고 중장기 종목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사인드에 중장기 방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제가 카네리아 바이오 하도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서 이렇게 사인을 드렸는데 이거 조만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박민수가 드리는 최초의 매수신호가 나갈 수 있습니다. 1번 누르고 입장하시면 제가 신호 드릴 거고요. 여기서 매매한 종목을 한 두 종목 정도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자 신성 델타테크인데요. 자 보시면은 어 언제 매매를 했냐면 12월달에 보시면은요. 자 3만원대에서 계속 지지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12월달에 아 이거는 바닥에 지지되는 모습이라 그래서 이렇게 사인을 드렸습니다. 12월 14일날 신성 델타테크 3만 2천 5백원에 되었어요. 여기죠? 체결이 됐습니다. 사고도 밀렸어요. 갖고 있다가 이제 급등이 나옵니다. 쭉 올라가죠? 최근에도 급등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도사인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9만원대를 두 번 찍는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날 제가 고점 신호가 좀 나온 것 같아서 9만원에 전략 매도를 걸었습니다. 아침에 너무 많이 올랐죠. 사실은 9만 1천 9백원에 매도가 됐어요. 동시효가로 들여서 자 12월 14일날 3만 2천원대 매수해서 1월 29일날 9만원 한 달 조금 넘었나요? 이게 3배가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신성 외에도 좀 조진 종목이 있어요. 제주반대 차라는 종목이 있는데 온디바이스 AI 아시죠? 여러분 최근에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AI가 장착이 됩니다. 자 이거 언제 신호 드렸냐면 자 11월 2일날 2,500만주가 터집니다. 거래가 20만주 30만주 되던게 100배가 터졌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날 매수신호 드립니다. 11월 3일날 제주반도체 4,850원에 드렸어요. 30원에 체결됐죠? 자 이때 아무도 이 종목에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만원 2만원 돌파를 했어요. 얼마전에 매도신호를 드렸는데 언제냐면 1월 25일날 제주반도체 38,000원에 드렸습니다. 이날이죠. 38,550원까지 갔었죠. 당연히 체결이 됐습니다. 38,000원이란 가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차트 보셨나요? 역시 연봉 2005년에 여기가 38,000원이었어요. 뚫긴 했지만 오랫동안 된 박스를 뚫었습니다. 원형바다가 이렇게 당연히 쉬어갈 거라고 보고 그 가격에 매도를 했습니다. 11월 초에 사서 4,800원대 1월 말경에 38,000원대 8배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중장기방에 들었던 종목들 신성 델타테크도 그렇고 제주반도체 지금 1000%가 넘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려요. 시간상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장하신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 문자로 보내주시면 매수가를 동일 종목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가 매매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포트 얘기 좀 해볼게요. 작년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 M&A 신호탄 7년 동안 M&A가 없었는데 이번에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인맥을 총동원해서 한번 뚫었죠. 자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들 외국계 증권사 이문들 여기도 비슷한 분들이 계시죠. 종목을 찾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휴먼 네트워크를 총동원한 거죠. 말 그대로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 AI 로봇 자율주행 종목별 구간대응 전략 비상장기업 해외상장기업 리스트 자 여기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를 제가 얼마 전에 신호를 드렸습니다. 인탑스란 종목인데 자 이거 보시면은요. 거래가 많이 안 되는 종목이죠. 그죠? 거래랑 보시면 알잖아요. 언제 신호를 드렸냐? 1월 초입니다. 1월 4일 날 인탑스 26,800원 해드렸어요. 거래가 안 돼서 일주일 이상 걸렸어요. 그 가격에 비슷한 가격에 체결하느라고. 그런데 1월 16일 날 상한가 들어가죠. 대란 거래 터지면서. 이틀 동안 1800만 주가 터져요. 2차 메신호도 나갈 예정이고요. 이거 제주반도 때 초기 모습과 아주 흡사하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봇 지분 인수했을 때 5만원, 6만원짜리 주가 24만원까지 갑니다. 자 엄청 흔들면서 갔죠. 구간별 대응 전략이 중요한 이유고 이렇게 흔들고서 500%가 올랐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리포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은 AI 로봇 잘주행 얘네는요 100에서 500% 짜리입니다. 진짜로 예상 수익률 비상장 얘는 1000% 짜리에요. 배너에 있는 번호로 3158 8575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받아주시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도 뭐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거래가 줄어들면서 변동성이 줄어들겠다는 겁니다. 가격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미리미리 대응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카나리아 리포트 있었고요. 두 번째 카나리아 텔레그램 급등주 3개 인원 500명입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급등주 드리고 1번은 중장기방 자 그 다음에 삼성 리포트 있었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급등주 서비스 있습니다. 8시에 나가는 거 아침에 종목 3개 자 이거는 종목이라고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010-3158-8575 이 번호로 문자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급등주 3개 인원 500명입니다. 그 다음에 1번 중장기방 종목은 8시에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칸야라의 바이오 여러분 혼자 대응하시기 힘든 종목입니다. 제가 잘 아니까 제가 드리는 자료 리포트도 꼭 받으시고요. 텔레그램 방 실시간 대응방 참여하시고 중장기방에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 리포트 꼭 챙기셔서 바이오 종목 아닌 걸로도 손실 메꾸시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